저스티스 정복하고 구분 나 게임하네 게임하네 놈들도 게임하지 걔네 집방에다 캠을 설치하고 나가서 누다 밤에 일하지 인기는 걔네 엄마한테 다 드리고 난 돈만 쉬어할게 약 먹고 예술하는 나보다 예민한 미친년들을 골라봐 문장 가봐라 줄창 어차피 안 바뀌어 내가 명발해 냈다는 사실 신발만 보고 지랄해라 어차피 걷는 건 내 발 가는 곳은 다 내 맘 전체를 봐 남은 건 형제야 이제 주변에 둘러 불고